자 603번 자 얘는 구조가 양보절도치 같지만 요거는 실제적으로는 이유 분사구문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보절도치하고 이유 분사구문 헷갈린 것은 형용사 as 주어동사 이게 이유 분사구문도 되고 양보절도치도 되고 그래서 어떤 건지는 문맥상으로 파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뇌물을 주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정직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유 분사구문이고요 문법문제 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얘가 주어 얘가 동사인데 이건 이형식 동사죠 비동사니까 여기는 주격 보호자리가 되고 즉 형용사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ly가 빠져야겠죠